안녕하세요. 부른남자님입니다. 저는 영상에서 제가 스탭업을 많이 했죠. 그래서 아레나전을 많이 보면서 체력이 없어요. 체력을... 아, 맞아. 체력을 채우는데 지금 23분 42초가 걸리는데 광고를 보지 않고 정도 볼려면 30초 걸리는데 광고를 보지 않고 체력을 채우는 방법을 영상에 담아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 보시기 전에 병원왕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체력 채워볼게요. 지금 체력을 채우려면 23분이 걸리는데 이거를 시간을 설정해서, 핸드폰 설정에서 일반... 시간을 앞당기면은 체력이 채워집니다. 지금이 12시 47분이니까 32분을 더하면... 한 22분? 이렇게 하면은 32분이 앞당겨지죠. 체력이 다 채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무한 방... 무한으로... 던피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엄청난... 아, 엄청난... 잘한다. 랩비야, 랩비야, 랩비야 오, 질 것 같아요. 원거리 캐릭이 제일 위에 있는데 원거리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어, 잠깐만. 그냥 오토블링 불러. 저는 다른 스티를 쓰지 않고 그냥 소환만 합니다. 아, 32분. 32분 또 앞당겨 봅시다. 그럼 56분이 되겠네요. 이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더라? 기다려야겠네. 이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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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아야 되는데. 이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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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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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6분. 3시간짜리. 1시간짜리. 1시간짜리. 2시간짜리. 1시간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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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짜리.